뒷면이면 받아주고, 뒷면이면 안 받아준다. 아 진짜 뭐하는 거야 하루 종일? 짤랑짤랑 시끄러워 죽겠네. 이게 뭔데? 이게 뭔데 하루 종일 들리고 있는 거야? 아 그만해 좀 이제. 안고 안고 내 하루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 자꾸 보면 더 볼수록 마음이 가고 예뻐 바람 보면 자꾸 내게 입술을 대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런 내게 어떤 이유를 더 말해야 할까요? 어떤 욕심도 없다 지금이 좋다 너와 있는 시간이 그저 지금처럼 널 안고 딱 오늘처럼만 너를 보고 이렇게 매일은